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기호 7번 무소속 안혜국 후보 선거 운동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친절히 대동무 윤석열은 일본 총독 같은 그런 지금 행위를 보여서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소리에서 안혜국과 함께 이곳에 와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주의 보건 선거에 입법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백수십차례 윤석열 정권 되긴 투표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석열과 그쵸 김선희의 실체를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또 단단시 아이를 위해서 이곳에 왔고 만약 기호 7번 안혜국 후보가 당선된다면 저희 안혜국 정대택 백은주 독수리 삼총사가 국교에 들어가서 한동원부터 잡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 김선희의 비비를 하루에 한 번씩 낱낱이 봉도할 것이며 윤석열을 반해가는데 앞장서고 김선희 특검도 앞장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는 전주의 유권자 여러분 저희의 진심을 나눠주시고 기호 7번 안혜국 후보를 국교로 보내주시면 바로 빨리 윤석열 정권을 끌어들이고 김선희를 구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소리소리는 이명박 고속 박근혜 탄핵 양세대 고독의 앞장서 모두 이뤄냈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유원으로서 국교원으로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안혜국을 지지해서 국교원으로 뽑아주시다면 과거 이명박을 고속시키고 박근혜을 고속시키는 것이 윤석열과 김근혜를 고속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전주의 유권자 여러분께 강복게 호소드립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김선희를 깜빡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기호 7번 안혜국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영원히 살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유기해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호 7번 구조로 안혜국 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강복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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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